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야당이 아니라 윤석열을 상대로 선거를 치료해야 할 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위원의 우려이자 고민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착하게 지적한 발언입니다. 부산의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의 한 위원은 청와대 법무부가 한 팀이 되고 검찰을 한 팀을 두고 이 두 팀 사이에 갈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설 연휴 때 만난 지역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체감경기가 나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성토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 갈등을 지적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검찰과 전면전을 치르는 모양새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민주당 위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부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체로 바닥민심은 이 의견에 굉장히 가까울 것으로 저는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청와대와 추미애의 행보입니다. 1월 23일 날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의 성인 없이 송경호 제3차장검사 정결로 이루어진 기소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감찰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청와대나 추미애 장관이 정무적 판단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특히 시중 여론은 최강욱 비서관을 검찰이 기소한 것이 뭐가 문제인가 이런 의견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검찰을 감찰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닥민심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은 현재 바닥인심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아예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을 무찔르고 제거해야 된다. 이런 적대감과 정오심이 눈을 가르게 되면 추미애 장관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오판을 할 가능성이 있죠.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서 오판이라는 함은 최강욱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능성이란 면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이 칼을 칼집에 도로 집어넣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사적인 감정에다가 추미애 장관다운 집요함이 큰 판세를 읽는 일에서 실패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윤석열 박살내기 프로젝트에 너무 골똘한 나머지 악수를 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도무지 다른 것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추미애 감찰건 행사입니다.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을 보면 1차 감찰건은 대검찰청의 감찰부가 갖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 5조 검찰의 자율성 보장 항목을 보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수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의 자체 감찰 이후에 2차적으로 법무부가 감찰을 수행하도록 권하고 있다. 대검의 감찰부장 또 특별감찰단의 단장과 팀장들은 지난 6개월 사이에 모두 다 교체가 됐습니다. 특히 부장검사 이상 검사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단의 팀장은 조국 전 장관이 꾸몄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현직 부장검사로 참여한 전윤경 사법연수원 교수가 이미 발령이 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추미애 장관의 의도대로 결론을 이끌어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의 감찰부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특정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가 직접 검찰에 대한 감찰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검찰이나 법무부가 수사팀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그런 결론을 만들어내더라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상당한 안력이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의 징계는 검찰총장이 할 수도 있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징계에 관한 윤 총장의 결정이 필수적입니다. 윤 총장이 감찰 결론이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면 징계를 청구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다시 징계 청구를 시시하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검찰총장이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항맹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죠. 감히 검찰총장이 4명을 거역했다. 검찰총장에게 항맹이란 죄목을 씌워서 프레임을 씌운 다음에 바깥으로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수사팀 감찰이란 무리수를 둔다는 것은 상당히 예쁜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송경호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가 아니고 그 뒷선까지 계산을 넣고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정치공작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검찰총장 제거공작을 말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류는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의 불구속 기소를 맹악한 이유 없이 시간 끌기로 임했고 검찰총장이 3번이나 불구속 기소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강욱 수사팀은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불구속 기소를 행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최강욱 수사팀을 기소하는 일에 관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지는 게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옳은 일이 아닌 것을 추 장관이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은 곧바로 추미애 장관이 주동이 돼가지고 수사팀 최강욱 수사팀에 대해서 감찰을 실시하는 걸 뜻합니다. 내 명을 어겼다는 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판 승부를 벌린다면 국민 대부분이 돌았을 것으로 봅니다. 저 친구들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분노와 탄성이 여기저기서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문제는 평범한 사람도 이처럼 보이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왜 보이지 않느냐 너무나 자기중심으로 현상이나 사물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검찰총장에게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제거벼리자 이런 구상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무리수를 밀어붙일 수 있죠. 지금 분위기로 보면 청와대 인물들은 능히 그런 일들을 실행해 옮길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윤 총장만 제가 알 수 있다면 그들에게는 그 복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반드시 최강욱 수사팀을 감찰하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비로소 국민들이 조국 사태처럼 다시 한 번 더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대단한 기회가 열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전체 모습이 조국 사태와 비슷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거듭 말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용기 백배해서 반드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추미애 장관이 만용을 갖고 수사팀에게 감찰을 실시해달라고 기도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만일에 수사팀에 대한 감찰이 실시가 되고 총장의 진퇴 문제까지 이야기가 나오면 국민들은 아마 가만 안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